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할게요 출발할게요 여러분 저희는 떡집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떡집을 찾아 오케이 보러 가자 세종대왕 안녕하세요 좋아합니다 한글 만들었으니까 김떡순티에서 김이 뭔지 알아? 김 알지 뭔데? 김 김 김 떡순티 떡순티 아니면 떡튀숲 떡튀숲 근데 내가 봤을 때 김은 잘 안들어가는데 김밥? 아 김밥 여기 아니야? 맞아맞아 이거 같은데? 나 졌어 떡 너무 좋아 나 떡모둥송 진짜 잘 골랐어 어 진짜 첫 번째 지금 네 영광킹 아니 진짜 유선자는 매운 낙지볶음에 아 먹는거에요 괜찮네요 아니 지금 저희가 여기 젊음의거리에 들어와 있는데 비디님 저희 여기 절로 피아논 거리 왔는데 김독수인데 이현국 씨 하나도 없어요. 어떻게 해요. 그러면 가까운 그냥 분식집 가서 김밥하고 떡볶이 팔 거 아니에요. 그거 두 개 파는데 가서 먹으면 콜 그걸로 인정해 드릴게요. 김독수를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피디님께서 떡볶이까지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눈앞에 보이는 분식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내가 볼 때는 저쪽 다 아니야 어 망했다 우리 여기서 노래방 가고 떡파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몰라 몰라. 저는 하기는 몰라. 근데 어차피 세 번째 팀은 낙지 우리가 전에 경기장 가서 우유 쌀까? 너무 똑똑하다 우리 엄마 진짜 차 파 먹어야 돼 파 먹어야 돼 파 먹어야 돼 김밥천국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김밥천국을 가게 됐네요 김밥천국은 많잖아요 되게 우리 김밥천국에 왔습니다 김밥천국에 왔습니다 김밥천국 네 저희 사장님 저희 도문할게요 저희 치즈김밥 2개 아냐? 치즈김밥 하나랑 낙볶기 2인분으로 그게 될 수 있대? 거기에다가 치즈 추가 있어요 계란도 3개 추가해 주세요 육지 육지 2만원 밖에 없는 날 옳을 수 없이 옷 사겠지 가자 2만 5천원이래 우리 2만 밖에 없어 왜왜왜 왜? 이거 아니야 어? 아니 여기다 야! 야 봐봐 앞에서! 저기! 낙원 떡지! 아 대박이야! 너 어디로 보고 있었어? 여기 다 왔습니다 여러분! 낙원 떡지! 낙원 떡지입니다! 이모 저희는 혹시 제일 유명한 거? 제일 많이 나가는 거! 이름은 뭐죠? 숙떡? 숙떡? 진짜 나 우리 둘이 다 햇삼 불 못 먹고 안 매운 것도 안 먹어요! 안 먹어요! 안 먹어요! 안 먹어요! 오빠 언제 와? 배고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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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 때는 이거 제일 맛있는 거 같아! 그럼 이거 두 가지 타고! 얼마지? 19,300원 사회! 배고파! 배고파!! Us! 어디가! 5, 4, 3, 2, 1 2, 2, 1 못 나오네! 다시 살기! 일단 이걸로 먹자 어떻게 먹지? 어우 진짜 생긴거는 별로 그냥 먹어 일단 냄새 냄새? 녹차 향이 난다 먹을까? 자 짠 하나 하나 5 4 3 2 1 에? 어때? 밥맛이 안나서 진짜 이상한데? 아 그니까 오늘 챌린지를 할건데요 이게 20개 걸려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한번 해볼게요 뭐해? 요런 확인 하루 나도 같이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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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 다. 2번해 두개. 2번생. 네. 안 씹도 못 했다. 이거 정말 아니야. 안 나와? 이거 맛있어. 이거 돌아다니라니까 훨씬 더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건 완전 강초고 아무것도 없지롱 다 먹고 나서 배부로 돼 야 김치도 김치도 진짜 다 먹고 여기 김밥천국 김밥천국 해벤 그냥 맛이 원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끝이 끝났습니다 안 먹어? 맛있어! 마지막 날씨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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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이 났다 끈이 났다 고추 때문에 치하오가 돼 씩 바 Inc rings있어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? 네! 자, 다음 장소 제작은 나 보고 여기요 여기가 바로 여기야 여기 어? 여기가 너무ilipp다 여기도 LA-LANGUA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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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뚱뚱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